여인은 야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펌프 아니에요 펌프? 펌프? 디제이죠 참 다호 맞네! 디제이의 멤버들입니다. 뮤직비디오는 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... 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. 강남스타일 이거 완전 리듬을 타야 되는 것 같아. 맞아 리듬을 이렇게 타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. 뭘 한다는 거예요? 이 녀석이 뭐야? 이 녀석이 뭐지? 이 녀석이 뭐야? 이 녀석이 뭐지? 이 녀석의 녀석이 뭐야? 이 녀석은 또 안 이 application. 이 녀석이 뭐지? 였어. 이 녀석이 뭐지? 저게 뭐지? 이 녀석이 뭐지? 은근 누나 대신 Rotation 한 명의 메뉴양은 이 녀석이 감사합니다.